.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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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방에서 났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쵸. 신부가 그쪽이 돌아서니까 그쪽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선 사망이 3명이라고 지금 얘기하던데 아직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국립대에서 고산방에 현재 2명을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주민 계신 분들을 몇 분이나 대피하셨나요? 아파트에서 베이클럽 세대인데 자석한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 대피하셨으면 아파트에서 다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 그거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